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김경수 도정이 내일이면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취임 이후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그간 100일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경남 대학교 행정학과 오권호 교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추범 100일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은데요. 취임 100일을 맞는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벌써 100일이 됐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도정을 100일 가까이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경남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녀보면 도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크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그만큼 경남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또 반정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도의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정부나 또 청와대의 협조 이런 걸 함께 받아가면서 풀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아무래도 경제 문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펼치셨습니까? 경남 경제는 제조업이 경남 경제의 중심입니다. 그중에서도 조선과 자동차 기계라고 하는 3대 업종이 제일 중요한 경남 경제의 핵심인데 이 3대 제조업 특히 중소 제조업들이 워낙 힘들고 어려워서 이 제조업을 살리지 않으면 경남 경제를 같이 살리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조업들이 힘드니까 제조업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자영업으로 밀려나서 자영업 비율이 전국에서 거의 제일 높다시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래서 경제 민생의 핵심을 경남 경제 그리고 경남 제조업 살리기에 핵심적인 방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난 8월에 발표하신 도정 4개년 계획을 보면 이번 김경수 도정의 비전이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입니다. 선거하실 때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쓰셨는데 그 사이에 함께 만드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완전히 새로운 경남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새롭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새로운 건데 그런 정도의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걸로는 지금의 경남을 살리기 어려운 거 아니냐.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건 아예 근본적인 토대부터 새롭게 바꾸어내지 않으면 경남이 과거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그런 경남으로 가기 어렵겠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근본 토대부터 바꾸려면 도지사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도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어렵고 지금은 현대행정지방자치가 이런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캐치프레이즈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요. 지난 100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아직 100일이니까 전체 임기 날짜로 따져보니까 1460일인가 그런데 한 15분의 1, 그 정도가 됐고 한 부처를 파악하는데도 한 6개월은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복잡하고 넓은 경남 도정을 파악하는 데는 아직 파악은 어느 정도 돼가시지 않을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은 하셨는데 수천 명 모인 데서 노래도 하셨더라고요, 음악회에 가셔서. 그래서 아마 만남과 소통 그리고 화합의 측면에 있어서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고 경제 부문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극하게 말씀드리면 판단 유보의 성패가 아닐까. 이렇게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사님, 선거하실 때부터 경제와 민생 살리기 강조를 하셨는데요. 취임해 보시니까 경남 경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선거 때 다녀보면 정말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도정을 펼치면서 보니까 경남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저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동안 한 100일 가까이 경제에 올인하고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혁신해서 경남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걸 경제는 또 심리와 분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인하는 모습, 도정이 그렇게 나가면서 약간 분위기가 반전된다는 느낌은 있는데요. 여전히 인재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서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업종 경기 전망 지수 같은 걸 보면 아직도 60점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계속 추락하다가 이제는 횡보하고 약간 반등하기 시작한 그런 정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남의 경제 정책을 총괄 기획하는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만들어졌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로 이런 기구를 두셨는지요? 선거 때도 도민들에게 공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도지사가 직접 챙기고 경제혁신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직접 챙기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혁신추진기구로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도지사가 업무가 워낙 여러 분야를 걸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만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남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위원장으로 모셔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안에 여러 전문가들, 그 다음 현장의 경제인들, 학계 포함해서 어쨌든 경남 경제를 위해서는 모두 힘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기구로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위원회 몇 면을 이렇게 보니까 기재부 차관 출신도 계시고 부지사 같은 분도 경제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셨고 또 중앙의 연구기관이나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모셨다는 그런 인상은 받게 되는데 그동안 지방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위원회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맨파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을 해보면 결국 이런 사람이 하는 거라 위원장을 모시는데 좀 심혈을 기울였고요. 박문규 위원장께서 과거에 기재부 차관도 하셨고 그전에는 복지부 차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경제 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분이시라 사실 경남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신 분인데 부탁을 드려서 위원장을 맡으셨고 그동안 서부부지사로 돼 있던 정무부지사를 아무래도 제가 또 서부경남 출신이니까 서부경남 발전은 도지사가 직접 챙기겠다고 서부경남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제부지사도 위원장은 기재부 출신으로 하고 부지사는 경제부지사로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혁신성장실장을 맡고 계신 분을 경제부지사로 모셔서 어쨌든 위원회에 계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경남경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조업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지금 그런 점에서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모인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거는 기대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과거의 어떤 위원회와는 위상이라든가 이런 전문성 그리고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어서 산학연관 이런 전국적인 구성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잘 짜여진 이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흔히들 많이 얘기하기를 이런 경제 전문가 어떤 경제 성장 위주의 이런 인서는 돼 있는데 고용이라든가 노동 쪽이 좀 상대적으로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지적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경제혁신추진위원회 회의 때 그 지점을 놓고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을 혁신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이게 기업을 살린다고 할 때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이게 그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그리고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가 같이 검토되지 않으면 이게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게 잘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성장 일변도의 경제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혁신, 제조업 혁신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하는 게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함께 검토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논란 중에 하나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신경을 써서 가기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낼 텐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아무래도 위원회 구조가 협의기구 아닙니까? 자문기구,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전략적인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방향들을 경제부지사가 간사 역할을 합니다. 경제부지사와 도에 있는 미래산업국과 경제통상국 관련국이 실제 추진단의 역할을 하면서 위원회와 실제 행정이 결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미래산업국이나 경제통상국에서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경제부지사가 실무적인 총괄을 맡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과거에는 논의만 있고 실행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논의와 실행, 그리고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역할까지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앞서서 경량경제를 살릴 방안으로 제조업 혁신을 꼽으셨잖아요. 그중에서도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 공장이 필요한 이유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9월에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모시고 열렸던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 때도 그때 각 지역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얘기를 제조업 혁신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스마트 공장은 지금 소위 말하는 강소기업들이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제조업 혁신을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을 예로 들면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전략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독일의 제조업을 혁신해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도 비슷한 방향으로 중국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업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스마트 공장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스마트 공장이 개별 기업의 스마트 공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산단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게 경남의 중소 제조업을 살리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도정 방향을 밝히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기업들은 경남에 벌써 600개가 넘는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게 역시 기업이 빠르구나 하는 걸 또 느끼게 되는데 그걸 지원하고 좀 더 속도를 내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경남도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형태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소 제조업, 아무래도 조선 자동차 기계 쪽에 중소 제조업을 가보면 단순 육체 노동 중심의 그런 제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 공장이 되면 사물인터넷, IoT라고 하는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일부는 로봇까지도 결합을 해서 설비 자동화는 기본이고요. 자동화된 설비와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ICT 기기 설비들이 종합돼서 전 공정, 생산의 전 공정과 유통, 판매까지도 무선 데이터로 다 관리가 되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공정에서 어디 부분에서 분량이 많이 나는지 그다음에 판매된 기기들이 돌아가면서 실제로 소비자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부분이 많이 사용되는지 하는 또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일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공장이 스마트 공장이 되는데요.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하면서 실제 일하는 일터 자체가 스마트 일터, 좋은 일자리가 되는 그래서 공장이 스마트화되면서 일자리도 함께 좋아지는 그런 곳이 스마트 공장인데 이 부분은 이제는 대두리킬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 아니냐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보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화와 여러 가지 AI, 사물 인터넷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요즘에 많이 거론되는 것이 고용 없는 성장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이 고용에서 정말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산자위 활동을 하면서 스마트 공장이 산자위 소관 업무 아닙니까? 산자부, 중기부 소관 업무인데 늘 정부에 질문을 했던 게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들을 정부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게 일자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스마트 공장이 되고 나면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가면 정부가 국민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걸 확인을 했는데요. 중기부에서 그동안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한 5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생산성은 30%가 늘고요. 불량률은 45%가 줄고 그리고 매출이익도 약 50% 생산이익이 50% 가까이 늘어났는데 고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인가 하고 현장을 쭉 다녀보니까 가서 보면 불량률이 줄잖아요. 그럼 단가가 15% 이상 줍니다. 그럼 이게 경쟁력이 생기니까 매출이 늘어나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구조가 되고 두 번째로 기존의 공정을 ICT를 융합해서 자동화된 공정으로 바꾸긴 했지만 이 공정을 끊임없이 계속 혁신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제일 잘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의 그 공정을 맡았던 분이 재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설비를 관리해 나갈 때 그럴 때 이 공정이 훨씬 혁신이 빨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면서나 이런 스마트 공장의 모범 사례들을 보면 고용을 줄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가능한 한 재교육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그리고 새롭게 뽑는 사람들은 보니까 고용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뽑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기기를 스마트 기기를 다루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고용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후처리 과정,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하니까 여성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까지 가치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언뜻 들어도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 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대기업이야 하겠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정부나 또 지방정부의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스마트 공장이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마지막 고도화까지 합하면 최소 4단계 정도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1단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약 1억 내외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기부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 지원을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5천만 원은 그동안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시기였는데요. 경남은 개인 부담, 기업 부담을 30%로 줄이자. 그렇게 해서 도에서 2천만 원을 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1차적으로 1단계 스마트 공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제 2단계, 3단계로 늘어 고도화되기 시작을 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10억, 20억 고도화 단계라고 하면 거의 100억 대 이상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대통령님께 보고 드릴 때도 지역별로 특성화된 정책 금융 체계가 필요하다. 이게 전국 단위로 똑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은행이 정책 금융 대표적인 기관인데 독일을 보니까 각 주별로 산업은행 같은 정책 금융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최소한 권역별로, 시도별로가 어려우면 그런 정책 금융 기관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 전에 가도기 기관에는 신보나 기보,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의 별도 트랙 같은 걸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있고 경남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 살리기 전략이지 않습니까? 결국 경남은 제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인데 경남에서 이렇게 제조업 살리기가 중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경남 하면 조선 거제 지역을 비롯한 조선 그리고 창원의 기계 이런 것들이 가장 주축이 돼서 경남이 그동안에 전국에서도 이런 GRDP나 이런 것들 굉장히 상위권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제조업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한국은행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조업 생산은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고 수출은 저희가 그동안에 선박이라든가 자동차 수출이었는데 수출이 거의 50% 내지 60%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제조업 취업자 수는 또 계속 2만 명 이상 줄어들고 또 이분들이 또 자영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쪽에 과당 경쟁이 생겨서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수는 전국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남에서는 제조업이 살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조업이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는 그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경남형 일자리를 추진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의 고임금 구조를 좀 해소하면서 지역에 약 4천만 원, 연봉 4천만 원 내외의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강주형 일자리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러면 임금을 낮추는 대신에 산단 주변에 보육과 교육, 주거를 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자를 해서 그 생활 비용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임금 보존 효과를 통해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건데 저는 경남은 대기업보다는 중소 제조업이 꼭 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중소 제조업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경남은 스마트 공장을 스마트 공장이 모이는 스마트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 산단에 강주형 일자리와 같은 보육과 교육, 주거를 정부와 함께 투자를 하면 그러면 중소기업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생활 임금이 상승되는 그렇게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지금 거의 2배 수준까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최소한 한번 줄여보자. 그렇게 해서 좋은 일자리를 중소기업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광주형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광주형 일자리는 사실 지금 좌초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낮은 임금을 낮춰서 자동차 공장을 유치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또 지역에다가 양질 일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노동자들이 너무 임금 격차가 많이 나니까 본사와 임금 격차가 많이 나니까 반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좀 그런 의문스러운 상황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할 때 그런 쪽의 어떤 실패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임금 수준을 조금 낮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복지나 교육이나 보육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함으로써 그것을 갭을 메꾸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어떤 배려나 준비가 좀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구모만 이렇게 스마트 이렇게 일자리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좀 이제 다른 지역의 것들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준비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남형 일자리는 저는 그러니까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임금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고 임금을 높이려면 협력업체들이 대부분인데 본사로부터의 지원을 통한 이윤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기업주들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싶어도 주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남형 일자리를 만들 때 저는 기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체계를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 본사들이 협력업체에 대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에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 산단의 그런 주거나 보육교육시설을 만들어 나갈 때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 공장 현장을 가보니까요. 외로 LG전자도 그렇고 지역의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이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금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스마트 공장으로 만드는데 기술이 대단히 필요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까지도 본사 직원을 보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 기업의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데도 경남형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요즘 또 경제 민생하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입니다. 또 경남 지역에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못 살겠다,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아직까지 실시는 300인 이상만 되고 있지만 실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되게 많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최저임금이든 근로시간 단축이든 이걸 개별 사안으로 정부와 소상공인이 이 문제를 놓고 심겨루기 하듯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최저임금도 그렇고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으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렵게 되어 있는 이 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사회적인 대타협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정부와 소상공인 이렇게 1대1의 구도가 아니고 대기업, 대기업 노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여기에 정관민이 함께 논의하는 그런 사회적 논의 구조를 통해서 이 문제도 그 속에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현장에 요구를 받을 경우에 그러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을 제시해서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유연한 그런 입장들을 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유연하게 풀어나가려고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은 이번에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듭니다. 제도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 논의와 이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서부경남 KTX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기 착공, 선거 당시에도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이었는데요. 정부의 재정사업 추진이 될 건가? 이게 지금 관심입니다.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 부처가 국토부 아닙니까?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께서 지난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전체회의 과정에서 우리 창원 의창구의 박안수 의원께서 국토위원이신데 서부경남 KTX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건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재정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발표 사실상 공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정부 방침으로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가는 건 청와대에 확인을 해봐도 그렇고 사실상 확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나갈 거냐. 두 번째는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례대로 추진하게 되면 임기 내 조기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걸 지금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TX 서부경남 KTX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50년이 넘은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나 서부경남 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조기에 착공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국가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금방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과연 이런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용이하겠느냐. 또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또 중앙정부에서는 우리가 해주고 싶은데 다른 지역에서 이걸 해주면 밀물처럼 이런 요구가 들어올 텐데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정부 재정사업 한 축으로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한 축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면제받을까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은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와 쭉 협의해서 실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부경남 KTX뿐만 아니고 서부경남 KTX처럼 경제성은 약간 예탈을 하더라도 나오질 않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다른 지역의 사업들도 함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너무 많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 또 그건 정부 재정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서부경남 KTX와 함께 다른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면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취합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전운영 4개년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중점과제 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조업 런의 상수 부분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 행정 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회적 가치가 좀 말이 좀 선뜻 잘 상이 안 잡혀서 다른 표현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국회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제출이 돼 있고 이게 19대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시절에 제출한 법안이고요. 20대에 와서 제가 이어서 다시 법안 발의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 행정이 보면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모든 행정의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소위 세월호를 포함해서 물질 중심, 물신 사회라고 하는 이런 사회 구조가 행정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공의 이익, 공동체의 가치라고 하는 게 침해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이 이제는 경제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살려나갈 수 있는 그걸 이제 그런 행정을 사회적 가치 기반의 행정이라고 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정부 혁신의 방향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도정도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회 혁신, 도정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걸 만들어내기가 기존의 행정관은 아무래도 조금 결이 다른 행정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텐데 이걸 해내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도정을 혁신하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6대 중점 과제 중에 사회 행정 시스템을 함께 혁신해 나가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자. 이렇게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 그담이 열리면서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은 일찍이 통일 딸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다시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일 딸기 사업이 이제 좀 시간도 지나기도 해서 도민들을 여쭤보면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이제 딸기 모주를 재배해서 그걸 북에 봄에 보내면 2010년까지가 이제 통일 딸기 사업이 제일 확대돼서 시행이 됐는데 그때 만 5천 주의 모주를 북으로 보내서 그게 15만 주의 모종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을에 이걸 심고 딸기를 수확하는 건데 평양이 날씨가 서늘하니까 딸기 모종이 여름을 나기에는 평양의 기후 조건, 토양 조건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일 딸기 사업이 2010년도에는 수확량이 약 55톤까지 이르렀던 대표적인 남북 간의 농업 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24 조치 이후로 막혔던 거 아닙니까? 최근에 경남 통일농업협회에서 북측과 농업 교류 협력을 다시 재개하는 문제를 협의를 한번 가졌고요. 그다음에 북측에는 이런 통일 딸기를 비롯한 농업 교류 협력뿐만 아니고 경남은 우리 제조업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 제조업, 전통 제조업체들이 북의 경제 협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협력을 좀 확대해 가자라고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려면 북한의 실상을 우리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지금 경남 상의와 함께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 기업 수요를 지금 함께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과 함께 경제인 방북단을 구성해서 북측이 방북단의 방북을 받아들여주면 직접 북한에 가서 북한이 27개의 경제 특구와 개발구를 만들었다는 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경남의 제조업체들이 어디가 가장 적합한 투자 대상인지 그다음에 실제 지금 대북 제재가 미국과 북미 관계에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가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함께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지난달 정상회담 지켜보셨죠? 예상대로 진행이 돼서 북미 간의 회담이 잘 진행이 되고요. 또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도 이제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지방정부에서는 그동안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처럼 빨리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엔총회에서 북한 대표 발언한 것들을 보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경남에서는 그래도 북한이랑 제일 멀지만 통일 딸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돈 되는 일은 기업에서 잘 알아서 할 테니까 행정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에서는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자료 조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북한과 교류하는 많은 관련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관련 단체들과의 어떤 협의나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민들이 남북관계의 어떤 통일이라든가 이런 교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지속하다 보면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최문순 지사와 박원순 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방북단에 합류해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 과정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도 직접 논의가 된 적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 딸기를 언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경남의 농업 교류 협력은 북측으로부터 대단히 신뢰가 높은 경통협, 경남통일농업협회가 북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통일 딸기를 포함해서 경남의 농업 지원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지금도 신뢰가 대단히 높은 그래서 오히려 경남이 그런 점에서는 북측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취임 100일인데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도정이 어떻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일이니까 덕담을 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되고 이렇게 도정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또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부담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꼭 원하는 대로 풀려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만큼 잘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물론 경제나 이런 것들을 올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좀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너무 양적인 성장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균형감을 갖고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복지, 환경 이런 문제를 골고루 다 신경 써주시는 그런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도지사님도 끝으로 마지막 도민들께 이런 도지사가 되겠다. 각오한 말씀 하시죠. 옥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잘 새겨서 도정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0일 동안 경제, 제조업 혁신에 아무래도 올인하는 그런 도정을 의도적으로 홍보도 집중하고 진행했던 건 경제는 심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남에 계속 추락하는 경제, 이 경제를 바탕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힘을 받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들은 준비는 같이 하지만 어쨌든 경남 도정이 경제를 중심으로 다른 도정도 함께 준비한다고 하는 걸 도민들과 함께 경제 심리와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키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도민들과 함께 우리 경남이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문화, 복지 분야까지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두 부로 함께 사는 그런 경남 꼭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취임 100일을 맞아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대학교 오건우 교수도 수고하셨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김경수 도정, 아직은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 말처럼 경남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남을 기대해 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